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되게 날씨가 좋아서 이런 옷을 입고 있는데 제가 어디에 왔는지 지금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다에 왔어요 오늘 날씨 완전 대박 지금 온도가 한 22도 23도 정도 되고 여기는 롱베이비츠라는 곳입니다 진짜 장난 아니죠 되게 덥지도 않고 햇볕도 그렇게 쎄지 않고 햇볕도 그렇게 쎄지 않고 바닷물도 제가 지금 발을 한번 담가보고 온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제가 체크해볼게요 시원해요 바닷물 하면 추운 줄 알았는데 살짝 춥긴 합니다 카메라가 덥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좀 더 안으로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박 뉴질랜드 와서 바다 수영 처음이에요 아직 수영까지는 아니지만 파도가 되게 안정적으로 좋아 보이는데 그래서 그런데 서핑보드 같은 거 하고 있는 아이들이 많이 보여요 서핑카드는 아니고 그냥 타고 타기 정도? 거기 멀리 저랑 같이 놀러 온 친구가 있는데 굉장히 멀리 나갔네요 되게 위험해 보이는데 지나가는 행인을 한번 인터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둘이 CF처럼 놀아주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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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촬영도 촬영인데 저도 놀고 오겠습니다 조금 이따 다시 봐요 Well 잘 ㅋㅋㅋㅋ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